뭐 뭐 했었죠? 아니에요! 우리 라이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얼마가 없습니다. 어디가? 음악 있어요. 아 잠시만요. 아 잠시만요. 태훈이 형이 한 번만 해가지고 오늘 밤 잠이 오지 않아 고통했어요 그저 숨고싶어 날 울리는 배로드 날 머릿수 있는 시련적인 마음 나에게 향강하려 하네 희린 고통을 벗어날 수 없는 그저 희린 고통을 희린 고통을 희리 내 영혼은 나에게 희린 희린 가슴이라 나의 과거를 버리리라 숨에 뛰어보는 나의 평가 보는 가슴이라 선택하든가 저도 알아 여기까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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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사리도 좀 내고 그래야지 정빈에서 불러놔 아 멋있었네